마지막! 루하! 안녕하세요. 엑소의 사슴 루하입니다. 사슴? 준비 중이에요? 중국 베이징 출신이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저분이 오리지널... 아, 중국분이에요. 아, 그러시구나. 근데 한국말 잘하는 것 같아요? 네, 여기서 한 5년도에 있었어요. 여자친구 있어요? 네, 없습니다. 중국에 있을 때는 있었어요? 루하, 루하? 네, 루하. 루하, 루하. 오늘 잘 걸린 것 같은데. 감사합니다. 루하, 루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천천히 보러 가자. 얘기까지 왔습니다. 그러면 그냥 어떤 몸풀기로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여자친구하고 첫 키스 한 얘기 하는 게 있어요. 진짜요? 네. 들려주세요. 저, 첫 키스... 네.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.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. 아니, 다 알아듣는 건 못 알아듣는 거야. 나 이거 불리한 거는 매우는 척하고. 아니, 원래 못 알아듣으면 눈동자가 눈물을 이게 되는데 그렇지. 당황한 눈동자. 못 알아듣어요.